때리야 봐 누구인가? 난 요즘 얘가 뭔가 시간에 제때 나타나는걸 내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 director 기본적으로 빠져가지고 말이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디예요? 아, 씻고 계시다고? 왜 지금 씻으세요? 다 씻었습니다. 다 씻었어요? 예. 빡빡 씻었어요? 예. 어디 어디 씻었어요? 아, 저 저기 뭐야. 고추랑. 예. 기대적으로 좀 많이 씻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중요한 거 씻었으니까 이해해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뭐, 저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흠, 주사님? 예? 예. 아니에요. 레이터야. 너는 양심이 없어, 사탕아. 너는. 아, 그래요? 사탕아, 너는 앞으로 누군가 늦으면 늦은 거에 대해 역전 내기 금지. 아, 인정. 너는 금지해야 돼. 와, 사탕아 지금 몇 분이죠? 몇 시야 지금? 몇 분이야 지금? 13분이죠? 13분인데 지금. 아, 사탕아. 자, 잘 봐. 아지님 시청자가 1,400명, 사탕아. 내 시청자가 600명. 다음에 2,000명이지. 그 다음에, 저기 콩빈이 형 인스타, 아 콩빈이 형 팬이 100만 명. 그지? 그럼 넌 지금 100만 2,000명의 시간을 낭비시킨 거야. 내가 무려, 내가 무려 OUBD를. 넌 지금 죄악을 저지른 거야, 죄악을. 죄송합니다. 넌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나빴다. 옆에서 깔짝 대지 마세요. 아우, 난 진짜로 이런 세상에 떨어지면 그냥 Everyday Scholarship을 볼 거야. 아, 나는 첫 번째로 좀비 될 거야. 아우, 나도. 좀비도 고참, 신참은 있겠지. 아, 좀비도 그거 있지 않을까? 장유유서? 그렇지. 좀비 소사이어치엔 있을 것 같아. 아우, 근데 68년 Ninet. 아우, 이 새끼 넘는 거 같아. 아. 아지님 한 번 싸워봐요 저거 잡아봐요 어떤거에요? 아 얘 무기 드내다 얘요 얘요 얘 얘? 야! 야 밀어주자 밀어주자 아지님한테 밀어주자 야 밟아! 야 밟아! 밟아! 좀비가 어디에 무기를 주고 하냐 좀비가 악몽이야? 좀비가 어? 좀비가 뭐하냐? 말 좀 해봐 말로 해서 잡았다 야 야 야 야 숨 안이셔 숨 안이셔 숨 안이셔 아 숨 쉰다 야 맞아 밟아 야 숨 쉰다 숨 쉰다 숨 쉰다 숨 쉰다 숨 쉰다 숨 쉰다 어디야? 어디 어디 숨을 쉬어 숨을 와 내 아래 좀비 있음 야 밟아 시끼가 헝궁한 날 생존자 쫓아다니고 마리아의 6집 첼수는 취직을 했다는데 시끼가 됐어 됐어 터졌다 애들아 갔어 갔어 이미 갔어 터졌다 터졌다 너무 그랬어 너무 흥불했어 불쌍해 불쌍해 여기 에이션트원 있다 에이션트원 헐 에이션트원이다 에이션트원 있다 에이션트원 개좋아 개좋으면서 발로 차고 계세요 내 나라 타임스톤을 아지님 개좋아하는 애도 아지님 뒤에 있는거 같은데요 아지님?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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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못이 아니죠? 저런 어 저기요 저런 저는요 저런 저는요 여러 사람 가네 무기 열자 무기 락픽 해보실 분? 우리 아지님이 락픽 열어준거 먹자 아 아지님 잘하잖아 어딨는데? 아 오케이 해보겠어 과연 그래가지고 과연 그녀는 싸벌레일지 아 잠시만 잠깐만 아까는 잘될 잘됐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요 님들 님들 괜찮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형 괜찮아? 아지님 괜찮아? 아지님 죽지마 아직 안 열었는데 빨리 열어줘요 빨리 열어줘요 아지님 빨리 뭐해요? 어이씨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형 도와줘서 고마워 어 괜찮으세요? 어 군사냥하기 하실래요? 아하하하하하 군사냥하기가 뭐에요? 이거 저거 나온거에요 군이 뭔데요? 아 찬성 찬성 데미지 많이 넣은 사람 1등 데미지 많이 넣는 사람이 아니라 안죽는 사람이 1등일거 같긴 한데 어 야 한 대 때렸는데 데미지 1들어간다 1 빠세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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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빠세 여기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우승인거 맞지? 기다려봐 빠세 빠세 뭐야? 누구냐 이거? 기다려봐 빠세 빠세 뭐야? 빠이냐 어떤 새끼야? 이거 누구야? 누가 이래? 500이랬어 500 자 선생님들 네? 저 그 뭐냐 저는 살짝 하차해도 될까요? 왜요? 무슨 약속이신데요? 집안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눈치가 보여서 아 집에서? 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누구누구 계신대요 남자 5명이요? 아 저런 남자 5명 중에 내연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중에 누구랑? 아 비슷한게 있습니다 아 비슷한거요? 아 제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는요? 우리는요? 저희는요? 일주일부터 일이 있던 우리는요? 기대했는데 우리 일주일 전부터 모두 약속을 잡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같이 하는거 아니었어요? 지금 아진이 완전히 시무룩한 얼굴 보여요 님들 이거? 너무 슬퍼요 진짜 슬퍼 보여 그치 형 얼굴 봐봐 아진이 너무 슬퍼 보이지 않아? 완전 우수에 찬 눈빛인데? 사장님 사장님 나가시는 길 저쪽이에요 네 가 가 비춰줄게 와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장난이겠지 어 장난이겠지 우리 퀘스트 뭐야 퀘스트에 가 있으면 알아서 오지 않을까? 오겠지 그치? 자 자 사장님 이제 에프 누르면 와서 에프 누를거야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저 보내주세요 와 겸수 700이나 주네 한 마리씩 여기 저기서 레벨 10번만 하고 갈까요 다들? 네 좀만 올리고 갈까? 저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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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잡고 시간도 괜찮은데 레벨업 좀 하다고 하죠 그럴까요? 괜찮은거 같아요 연락 안해? 연락 안할거야? 아 연락 천천히 해도 되죠 급한건 그쪽이잖아요 그죠? 아 숨사탈이 말고 숨사탈이 말고 GR이요 GR이 제가 급한건 그쪽이라는거 GR이 말한거에요 아시죠? 맞아맞아 네 그쪽이 바쁘지 그쪽이 바쁘시잖아요 저희도 안 바쁘죠 야 겸수 올라가는거 봤습니다 아 이거지 아이템도 파밍하자 파밍하면서 하자 파밍하면서 태라라 사탄님 어디가셨어요? 말씀 없으세요? 사탄님 아 GR한테 연락하러 갈거에요 말리지마세요 저 GR한테 연락하러 갈거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진행한다는데 저희가 좋죠 사탄님 혹시 GR랑도 약속하셨어요? 아 바쁘시네 아 3종 약속입니다 예 GR랑도 약속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가셔야돼 예 GR이랑 말이죠 예 네 6시에 약속했어요 8시에 갑시다 30분 늦었어요 빨리 가요 어 님들 사탄이가 할말이 있다는데요 어 뭐여 뭐여 아 사탄아 이따가 템좀 먹고 기다려봐 아 사탄아 이따가 템좀 먹고 기다려봐 열심히 해요 어? 열심히 합시다 사탄아 할말있어? 아 사탄이 야 할말있어? 야 사탄이가 리더를 맡겼때 열심히 하지 우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야 이끌어 이끈다 아 아지님 저런 리더십 있는 남자 어때요? 와 너무 멋있어요 그죠 야 국바닥에 서있는것 봐 사탄님 네 이중약속 잡으실거에요 안잡으실거에요? 안잡겠습니다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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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거죠 그죠 진짜 잘못했어 이중약속 할거야 안할거야 잘못했어 안하겠어 다시는 안하겠어 다시는 안하겠어 할거야 안할거야 다시는 안하겠어 자 그럼 우리 다이나이따 오늘 몇가지 할까요 여러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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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